네, 이번 코너는 미녀들의 뷰티수다, 미뷰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의 뷰티 이템이 준비되어 있죠? 네, 바로 접니다. 또 해요? 엄청 준비하셨네요. 두 분 혹시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에 PT를 열심히 하고 있고 집에서는 또 간간히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역시. 운동을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유산소 운동을 좀 해요. 그런데 이제 유산소 운동에서 뭐 땀 흘리고 그러면 가죽 나갔던 텀블러 가득 물을 그냥 다 마시거든요. 뭐 그러면서 운동도 끝이 나곤 하죠. 그러면은?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이 솔미언니랑 보라언니한테 완전 필요할 제품인 것 같아요. 뭘까요? 짠! 바로 이 제품. 이게 뭐야? 이거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바로 탈수 방지에 되게 좋은 운동 필수품인데요. 수분 충전이 필요하거나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빡 필요할 때. 우리 지금 녹화할 때 같을 때. 그럴 때나 좀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 이거를 손쉽게 이렇게 물에 타서 마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운동 나갈 때마다 꼭 타서 먹고는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양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500ml에 타먹는 거라서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넣어주면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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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맛있는 음료처럼 드실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비타민C, 타우린 부연료가 들어가서 수분 충전은 물론 또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먹는 음료입니다. 저도 지금 살짝 텐션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네, 저도 이렇게 타면 되나요, 이렇게? 저도 갈증이 좀 나니까 다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와, 이렇게. 되게 속 시원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살짝 흔들어주나요? 네, 이렇게 살짝만. 전체적으로 금방 녹으니까요.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입맛에 맛이지. 음! 음! 어, 전 좀 이거 약간 이렇게 되게 밍밍한 그런 맛 날 줄 알았는데. 약간 레몬 맛 나면서 그, 그거 생각나요. 그냥 게드로이, 음. 아하! 이온 음료! 이온 음료! 이온 음료! 그 느낌이 살짝 나네. 근데 저는 운동할 때 이제 이온 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저는 그 약간 달콤한 맛? 그거를 사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그 맛을 딱 뺀 딱 상큼한 레몬 향만 남은 그런 좀 깨끗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너무 좋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오, 이거 괜찮네요, 진짜. 맛있어요? 맛도 맛있고요.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원료만 사용을 해서 남녀노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해요. 가족끼리 등산에 다닌다거나 자전거 탈 때 챙겨 다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하고 외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애들은 진짜 막 뛰어노니까 물을 진짜 많이 찾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들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가방에다가 한가득 챙겨가지고 다녀야겠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연습량이 많은 아이돌 친구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수분 충전에 에너지 충전까지 되니까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이거... 숙취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술을 먹고 왔기 때문에. 드셨어요? 한 포를 먹어봤는데 굉장히 숙취해서 해도 좋고요. 지금 너무 건조하고 솔직히 여기가. 목도 타고 입도 마르고 그랬는데 이거 좀 먹으니까 굉장히 쌩쌩해진 느낌? 저의 미뷰다틱이 어땠어요, 언니들? 너무 좋았어요. 되게 수분도 채우고 비타민도 채우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한 번에 일석이죠. 맞아요. 이렇게 갈증도 해소되고 에너지도 채웠으니까 힘내서 또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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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